풍산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1차 비철금속 제조업체입니다. 풍산은 2023년 12월 2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75% 상승한 3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대비 약 9.6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4월 21일 47,6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월 3일 3만 9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4월 19일 14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6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풍산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6.4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기인은 47만주를 숙매도 하였고 기관은 58만주를 숙매수 외국인은 10만주를 숙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1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숙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27일 가장 많은 4만주를 숙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39%에서 약 15.0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25일 약 17.3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월 2일 약 10.3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조원이며 2016년 2조 대비 약 46.3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134억원으로 2016년 2,178억 대비 약 마이너스 2% 감수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15%입니다. 순이익은 약 1,604억원으로 2016년 1,377억 대비 약 16.5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87%입니다. 풍산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85배이며 지난 2016년 8.2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9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6배이며 지난 2016년 0.9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7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4.65%, ROA는 8.22%입니다. 풍산의 시가 종액은 1조 985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5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90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4조 1,445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2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3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134억 4,30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6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1,604억 4,34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5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풍산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SK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만 5천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만 3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만 7천 2백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만 2천원에서 4만 9천 3백 5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만 2천 9백 50원에서 3만 9천 2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풍산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기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